오늘은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드릴 겁니다. 결혼시장에서 나이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보고 가시길 바라죠. 블라인드에 35살 여성이 나이 들으면 소개팅하기 부담스럽지 라는 글을 올립니다. 일찍 일찍만 반복하다 보니 어느샌가 나이를 이렇게 먹어버렸네. 연말이 신나기보다 뒤숭숭하다 속상하고.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35살의 여성들이 댓글을 달게 되죠. 조급함이 없었는데 나이 생각하니 망한 것 같다. 맞아 이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해. 언니 나도 죽고파 진짜로. 서른 중후반 남자들도 30대 초반 여자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 내 주변 여자 90% 이상은 결혼한 것 같이 느껴져. 나도 이제 일주일 뒤면 서른다섯인데 진짜 실감이 안간다. 인기는 아직 많을 거야 근데 그게 과연 너랑 결혼하고 싶어하는 인기일까 한번 생각해봐 크크. 라는 댓글이 달리며 현실 직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재밌는 건 실제로 이제 연말이라 한 살이 늘어나서 그럴지 몰라도. 여성시대에서도 현실을 직시하는 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내년이면 마흔인데 크리스마스 너무 철양하다. 비혼 아니고 결혼주의자인데 부더니도 남자 만나보려 노력했으나 이번 크리스마스도 혼자 보내게 됐네. 내년이면 앞자리가 마흔으로 바뀌는데 작년과 달라진 거 없이 나이만 먹었다는 사실이 슬프기만 하다. 동네모임 동호회 와인모임 소개팅 결정사 안 해본 방법이 없이 노력했지만 결혼에 실패했고. 이제 내 나이가 되면 어디 하소연할 친구도 없다는 게 안타까워. 늙어가는 내 자신이 싫다 나이라는 게 뭘까? 그거 조금 나이 먹었다고 이렇게 대우가 달라지는 걸까? 라는 철양한 글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역시나 댓글에는 30대 후반인데 이해해 여시 마음. 30대 후반이 되어가는 입장에서 그 마음이 뭔지 알아 만나려 해봐도 쉽지가 않아. 나도 너무 막막해 내년이면 35인데 왜 아무도 나를 만나주지 않을까? 30 후반 오니까 맘 편하게 이야기할 친구도 없어지더라 나도 크리스마스날 친구들 남친이랑 연애하는 거 방해될까 봐 말도 못 걸겠음. 이라는 여성시대 회원들의 반응이 보이시나요? 연말이 찾아오면 한 살을 더 먹는다는 부담감이 조급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런 조급함은 마음속에 감추고 있던 진실을 드러내기 마련이죠. 물론 정신 못 차리고 43세 연아 남친 만나서 행복해 죽을라 하는 차장님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 우리 과장님은 42인데 약사 연아나 만났다더라. 40살 됐다고 여시 인생 끝난 거 아니야 남자들은 능력 있는 여자 무서워해서 나이 중요하다 말하는 거야. 양남 만나거나 진짜 능력 있는 남자 만나봐 능력남은 오히려 나이 있는 여자 선호해. 라는 와인론을 펼치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죠. 같은 떡국을 먹어도 여자와 남자는 수저의 무기감이 다릅니다. 남성에게 가장 커다란 매력 어필은 능력이고 능력이라는 매력은 나이를 먹을수록 커지기 마련이죠. 이 시기가 되면 마음속 깊이 감추고 있던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한 살을 더 먹게 되면 앞자리가 3에서 4로 바뀌거나 앞자리가 2에서 3으로 바뀌는 그 기로에 서 있는 여자라면 더더욱 무겁게 느끼기 마련이죠. 여자는 와인이다 와인이다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자신도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어필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인기는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인기는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플러팅이 아닌 다른 목적의 플러팅이겠죠. 마음이 급하면 조건을 낮춰서 결혼하면 될 테지만 백마탄왕자님은 포기 못해서 아무나랑은 할 수 없다는 저 자존심 그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녀는 결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연말이 되어서 솔직해진 결혼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떡국 먹기 싫다 진짜 감사합니다.